묵고항에 논꼴 입구 정류장입니다. 여기는 묵고항입니다. 묵고항에 논꼴 입구 정류장입니다. 묵고항에 논꼴 입구 정류장입니다. 묵고항에 논꼴 입구 정류장입니다. 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울릉도 가는 배입니다. 묵호항에서 울릉도 독도 가는 배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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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5 5 으 아 으 으 으 으 으 뭐 뭐 잡으셨어요 아 예 네 찾았어요 뭐야? 지금의 오우 제보 큰데요 이야 크기는 어디 그냥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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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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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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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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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инки 고춧가루를 선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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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